시작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제 유일한 장기. 나 코키로 코어 진짜 열심히 했는데. 나 이거는 왜 웃음 못 줘. 위에 4% 걸렸는데. 이번에는 이겨야 돼. 소현이 빨라. 1, 2, 소현이 빨라. 3, 4, 5. 오, 어째야. 너무 어째야. 이어가야. 대기하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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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하여!!!! 지금 물 좀부터 넣어주세요. 이따가 나는 만약에 헤벨이 끝나면 그런 순대를 훔치고 못할 수 있을까. 음, 그래도 될 것 같은데? 그래도 될 것 같은데. 끝! 끝! 열! 이거 한 바퀴다, 한 바퀴다. 나 이거 진짜 약해. 진짜? 잠깐만, 나 이거 진짜 약해. 여기, 여기, 여기. 물총 왜 없어? 물총 어딨어? 왜 숨겨? 물총 왜 없어? 왜 숨겨? 물총이 없어. 누나, 누나. 왜 숨겨? 왜 숨겨? 왜 숨겨? 왜 숨겨? 왜 숨겨? 왜 숨겨? 나 죽였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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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, 아웃. 네이처 아웃. 왜 아웃이래요? 끝나. 그럼 누구나 남은 거야? 우영이랑 없게 어디 있어?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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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홍금동조 팀 승리 나이스 오 태형아 장난 아니다 니가 다 죽인 거야? 내가 거의 거의